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리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오입니다. 코로나 환란 속에서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오늘 영상을 찍고 있는 이 날을 기준으로 해서 열흘째 재택근무중입니다. 모두 사회적 거리두기 잘 유지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재난긴급생활비와 정부에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 이름 복잡해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제가 위축되고 또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 정부와 서울시가 나서서 생활비를 지원하자 만든 임시제도입니다. 우리가 낸 세금을 이번 기회에 돌려받는 거죠. 제도와 성격, 설계 자체가 비슷한 두 지원금이지만 일단 지급 시기를 기준으로 구분해보자면 서울시에서 지급하고 있는 재난긴급생활비는 지난 3월 30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해서 4월 2일부터 첫 수급자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선거가 끝나고 국회가 구성된 다음에 2차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한 5월 중순쯤 돼야 지급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서울시가 먼저 지급하는 겁니다. 이름도 비슷하고 그래서 헷갈리지만 일단 보자고요. 여기 표를 보시면 정부가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대상자가 소득 하위 70% 가구입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하니까 한 1,400만 가구가 되고요. 지급액은 4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지급하게 됩니다. 지급 시기는 말씀드렸던 바대로 새 국회가 구성되고 추가 경정예산이 편성된 5월 중순 전후가 될 것 같고요. 서울시가 지금 진행 중인 재난긴급생활비는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요. 지급액은 30만원에서 50만원 그리고 지급 시기는 벌써 3월 30일부터 시작해서 첫 지급자가 나왔다고 해요. 정부가 서울시와 비슷한 모델로 이런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로 결정할 때부터 중복 수혜 문제가 발생했었죠. 서울시에서 봤고 나라에서 봤고 아이고 두 개 다 받으면 좋겠네. 지원 시기가 겹쳤다면 좀 혼란스럽을 때지만 지급 시기가 적어도 한 달 이상 차이가 나니까 그나마 그래도 혼란은 적을 듯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냥 설명드릴게요. 서울시와 정부가 따로따로 발표했지만 같은 거라 보시면 되는 겁니다.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 안에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재난긴급생활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서울시의 생활비를 먼저 받고 나서 5월 중순경에 정부가 지원하는 지원금을 받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집이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 100만원 대상자라고 하자고요. 그럼 서울시에서 먼저 4월에 50만원을 줘요. 신청해서 받았어요. 그리고 5월 중순 이후에 정부로부터 지원금 100만원에서 서울시에서 받은 50만원 빼고 잔액 50만원을 나중에 5월 중순경에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합치면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 받은 거예요. 그걸 쪼개서 서울시에서 먼저 받고 정부에서 받는다 이거죠. 정부는 국회를 구성해야 되니까. 그럼 서울시의 긴급재난생활비를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보자고요. 우선 온라인 신청은 wiss.seul.go.care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화면에 보이시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해서 다 나와 있어요. 이 진행 순서에 맞춰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난 3월 30일부터 서울시가 신청받고 있는 이 서울재난긴급생활비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각별로 30에서 5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이고요. 그럼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어떻게 구분하냐면 가족 구성원 모두의 세전소득액을 합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합산 기준일은 3월 18일 0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 표에 보시는 것처럼 1인 가구인 경우에는 월소득이 173만 7,164원 이하 2인 가구인 경우 월소득이 299만 1,960원 이하는 지원금액이 30만원을 받게 됩니다. 3인 가구인 경우 월소득이 387만 577원 그리고 4인 가구 경우에 월소득이 474만 9,174원인 경우에는 40만원의 지원금액을 받고요. 5인 가구 월소득액이 562만 7,771원 이하 그리고 6인 가구의 월소득이 650만 6,368원 이하이면 최고액인 5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근데 또 여기에 제외대상이 있어요. 아유 복잡합니다. 이미 지원금이나 수당 실업급여를 받고 계신 분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니 뭐 또 실업급여를 받고 그러면 안 돼. 미치겠네. 여기서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사업 뭐 특별 돌봄 쿠폰 동수당 그 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2주간 입원 격리돼서 생활비를 지원받으신 분 실업급여를 받으신 분 뭐 이런 분들은 이번에 서울시가 진행하는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대상자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신청할 때 온라인이라고 해서 아무때나 들어가면 안 돼요. 또 시스템 과부하가 걸리니까 또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오브제를 실시합니다. 온라인 신청도 오브제를 신청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요. 자, 여기 표 보세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1965년에 출생하셨다면 마지막 숫자가 5니까 언제 신청하셔야겠어요? 금요일날 되어 있네요. 금요일날. 금요일은 끝자리가 5와 0번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거네요. 잊지 마시고요. 결정이 난 후로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 이제 지급이 된다고 하네요. 지급 방식은 통장에다 입금해 주는 것이 아니고 모바일 서울사랑 상품권과 선불카드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돈으로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서울사랑 상품권은 또 10%까지 추가 지급 혜택이 주어진대요. 그러니까 50만 원 받게 되면 55만 원을 주게 되는 거죠. 카드에 적립되는 겁니다. 카드 받으시면 6월 말까지 다 쓰셔야 돼요. 이게 경제가 돌자고 하는 거니까 빨리 여러분들이 소진하란 말이죠. 7월 되면 전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서울시에서는 인터넷 이용이 어렵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장애인을 위해 찾아가는 접수를 또 따로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산 콜센터 120번 전화를 주시거나 거주지의 동주민센터로 전화 요청을 하시면 우리 동네 주무관이나 통장 같은 분들을 이런 지원 인력이 직접 신청서를 가지고 방문해서 여러분 접수하실 수 도와드린다고 합니다. 온라인과 마찬가지로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도 오브제를 시행하고 있으니까요. 출생 마지막 연도와 신청 가능한 그 요일 잘 맞춰서 방문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괜한 헛걸음 하지 마시고요. 온라인 접수를 하지 못한 시민들은 4월 16일부터 동주민센터에서 현장 접수를 받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필요한 서류를 꼭 챙겨가셔야 됩니다. 꼭 챙겨야 될 그 구비서류가 뭐냐 하면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이건 가족 전체가 다 서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이번 코로나19 상황은 특별하고 긴벅한 상황이라 기존의 복지제도처럼 소득기준 따르고 재산기준 확인하느라고 시간 오래 걸리지 않는답니다. 빠르게 진행해서 대상되는 모든 가정들이 하루빨리 받도록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래요. 아예 가정도 경제도 다 돈이 돌아야 하니까요. 그래야 또 자영업자분들도 버틸 수 있는 거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정부가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선거 후에 국회가 새롭게 구성된 후에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어야 하니까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아유 또 하필 선거랑 겹쳤어요. 자 이번 코로나19 영향으로 지금 당장 생계에 타격을 입고 계신 많은 시민분들께서는 서울시의 긴급재난생활비 빠짐없이 신청하셔서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여러분 모두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시길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먹고사는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